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산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산민입니다.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에서 주최하는 제1회 세계 녹색의료건강문화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찾아주신 전세계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기구 세계 녹색의료건강문화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곳은 한강새빛섬입니다. 서울의 중심인 한강의 택다른 수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주송된 복합문화공간인데요. 네, 제일 뒤로 펼쳐진 한강이 보이시나요? 네, 도심 속에 펼쳐진 한강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로 물 위에 떠있을 수 있는 부채 위에 건물을 짓는 플로팅 형태의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인공섬인데요. 때문에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또한 녹색 실천의 기적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이곳에서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제1회 세계녹색의료건강문화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기구, 세계 륙소, 치호기구 为了传承,我们实现我们的律师的梦想 在这个美丽的建築物里 今天进行我们有意义生和有意义的 实现的梦想的一个 완演 不愿意 이번 세계 녹색의료건강문화포럼에 함께하시면서 국제기구인 세계 녹색기후기구가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한 녹색 실천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希望大家参加本次第首届国际机构 世界理想기후机构等 本次会议的尊敬的来賓以及领导 希望你们的支持 让我们的国际机构 有无限的发展 希望大家参加本次第首届国际机构 世界理想기후机构等 本次会议的尊敬的来賓以及领导 希望你们的支持 让我们的国际机构 有无限的发展 那么现在正式开始我们的论坛晚会 国际机构 世界理想气候机构 现发的創始人 也是国际机构 世界理想气候机构的 建立的总议长 我们的比特里里 欢迎大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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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台 我们的总议长 总议长 欢迎大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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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们的总议长 我们的总议长 这位美女是 SBS电视台的播音员 以后有很大的 牵头无量 给她一个掌声 今天晚上我守着 世界各国的 伟大的 尊贵的嘉宾 能在这里 拿到这个麦克 站在这里 我感到无限的荣幸 在这里 最低的职位是长官一级 所以我现在非常感动 我现在非常感动 这次的盛会呢 由来自中国 菲律宾总统的 就是 比较爱将吧 拿到菲律宾总统的 一些文书 带过来的 还有 其他的 蒙古 其他的 国家的首脑们 都聚集到这里 比利时 比利时 国家的代表 也来到了 这个参加 这个参加 国家的代表 也来到了 这个参加 国家的代表 不是个人 参加这个会议 而是呢 政府有关的 官员 来到了这里 今天在这里 举行这个论坛的 主要原因是 这里的环境 全是自然的 在我们的眼前 前面 这个唯一自然 能体现这个 美丽自然的 一个 汉江在我们的眼前 这条汉江河 是我们 首尔老百姓 利用的 汉江的 这条汉江河 是我们 首尔老百姓 利用的 汉江河 这条汉江河 是我们 首尔老百姓 利用的 汉江的 下流 地区有 人川 还有 富川 모두 다 이 한강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한강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한강의 눈분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돈 한 푼 없는 국가였고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 없는 국가였습니다 배운 적도 없는 국민이었고 기술도 가진 국민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장년층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기까지 오게 될 때 가족들은 눈물로 그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건설 현장에 가있을 때 자녀는 혼자 자라야 했고 그 부인이자 어머니는 역시 산업 전선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도시 개발을 하는 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개발하는 도중에서도 이 물을 보호했습니다 이 물을 보호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서울은 살아있고 역시 대한민국도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thy야입니다 내가 어제 한금리 decreasing 지는 지역 수신 lost 두 가지 말씀이 cru가 Cook 이렇게 플러 ada 현재 한국의 지aho 에너지는 모두다 양의 에너지만 있습니다 이 이런 능력은 납 models이 coats아 campsrum autantобод화의omer에있는화 Бы스트 이 냄대 komen essential partying 인의 영 Ganden kap洗 of the moon 세상은 양의 에너지입니다 태양은 양의 능력입니다 밤은 음의 에너지입니다 태양만 받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밤의 에너지에 잠을 자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산소 역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산소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空气 역시 수위가 보이지 않는 산소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서도 산소가 있습니다 부족한 산소는 물을 마심으로써 몸에 보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물의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는 이 지구와 우주 유 무기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지구와 우주 유 무기체를 어떻게 보존하냐는 것은 녹색 기술 상품 실천을 통해서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洲 그래서 by 유 thing of the是什麼 우주 물로 우주 유증을 보겠습니다 weg한 질투는 시 towns으로 전해서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투는 유이지와 우주 탄야입니다 그 잉 währendất으로 이 지구가 지겨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참고로 인 infer일 Te slide las Um whereas 유의 에너지에 나아지 분出來 대한민국은 가장 급속한 속도로 도시 개발에 성공했지만 그 속도 중에서도 수질 부분이라든지 공기 분야라든지 기후 환경 분야에 신경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치 폐수 파전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 국가의 파전 중에서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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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그리고 물의 지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97% 이상의 정화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공기도 역시 생명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탄생은 녹색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간단합니다 녹색 기술 상품, 녹색 기술 기업을 통해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기구 세계 녹색 기후기구는 자체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기구, 세계绿色气候 기구는 자체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헌법에는 기후환경법 2000개와 그 헌법에는 기후환경법 2000개와 그 헌법에 있는 기후환경법 2000개와 그 헌법에 있는 기후환경법 2000개와 그 헌법에 있는 기후환경법 2000개와 또한 해양 관련 국제법이 150개 WTO 무역 관련 모든 국제법 WTO 국제貿易法 1만 더 조, 1만 더 조 트리프스 법 트리... 트리프스 법 트리프스 법 트리프스 법 그 헌법에 관한 지적재산권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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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국제 모든 법령을 이 마크 하나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마크 하나에 전 세계 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마크 하나에 어느 개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전세계 녹색 실천은 전세계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책무도 들어있습니다 국민의 책무도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으로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도 녹색 정책이 5대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녹색 정책 안에는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안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녹색 정책이 강제적일 때는 모든 녹색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는 녹색 정책이 강제적인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법령이 최해국 적용입니다 또한 2006년도부터 전세계는 디자인, 창표권, 특허권, 저작권 관련된 모든 특허권을 개도국 플러스 최빈국, 우조국과까지 강제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강제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에 시작합니다 모든 국가에서 현재 강제적일 수술, 상표권, 지식적일 수술 등 다른 지식적일 수술 등 등으로 등의 사용자의 지식적일 수술 등 강제적일 수술 등 이런 것들은 의식주 관련 모든 제품들은 녹색 국제인증을 받아서 수출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기업은 모든 기업이 녹색인증을 받아서 건설을 하거나 개발을 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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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기업이 거기서 개발을 나누는 적용 기업이 수술 기업이 더 유명합니다 그리고 수술 기업을 선수로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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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Không 통해서 연결할 수 그 기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각 국가가 책무로 관리해야 될 그러한 마크이자 녹색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분들의 건강이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50세는 청년으로 살 수 있습니다 75세까지는 장년입니다 75세까지는 장년이라고 합니다 75세까지는 장년이라고 합니다 100세 이후를 우리는 실버층이라고 합니다 100세 이상 우리의 관찰은 장년입니다 대도국을 위해서 여기에 중국 정부 관계자 및 또한 필리핀 정부 관계자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비자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부 유지지로 협조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협조해줘서 대통령급으로 그 정도의 레벨에 공식 의전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오신 기분들이 최하 장관급 이상이기 때문에 경호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의전을 해드렸던 겁니다 국제기구 관계자 및 각 국가를 대표해서 오신 정부 관계자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세 명만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전 세계 모든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을いく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적용을 얻을 수 있는 국가들의 지급을 이렇게 적용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적용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얻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 올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위대한, 가장 위대한 분들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 말씀 감사합니다. 포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을 꺼두시거나 아니면 진동 모드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해외 기빈분들의 인사 말씀 순서가 있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해외 기빈분들의 인사입니다. 먼저 중국 국가공중역량개선 판봉실 주임이자 중국 대건강산업연맹 주석, 중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부소장, 국제자연의학학회 고문이신 미쇼둥 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 나라의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멋진 한 کkah에 일굴을ٹ 해 주 Mi project is specially느라 기회를 엔憋합니다. Pictures day, 빨리 bye. 한 장으로 wrote. 바로 한 장으로роект할게요. 앞서서 발 보되는데 이것이 가장 흥미 accord습니다. 이것이 큰 일국의 정황의 경 초대안대에 대해서 특별히 국제기구 총회장님 빅토리 리 이장님한테 인사의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방금 총회장님께서 연설 중에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건설 여기의 내용에 저는 아주 많은 개발을 받았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공통하여 루스의 목적입니다. 그분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한 목적은 우리 록색 꿈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 꿈은 꿈뿐이 아니고 꼭 현실로 되게끔 우리가 다같이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회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통해 우리의 회사의 목적을 주겠지요. 이것을 통해 우리의 록색 꿈을 실현하는 우리의 록색 꿈을 실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앞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말씀 이만큼 끝이겠습니다 당연히 저 태도를 말씀드리는데 중국에서 녹색 혁명을 하시려면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꼭 벌썬 수업만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최후는 감사합니다 최후는 오늘 여러분이 유쾌하시고 내일 회의 유쾌한 심정으로 참석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송팀에서는 마이크 하나만 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기구 세계녹세기후기구 아시아글로벌 세계지원본부 지원의장 겸 아시아교육의장이자 중국 보건협회의 가구양노 분회 회장 북경대학 EMBA 초빈 교수이신 류초 릭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무대 앞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남자 신남자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제가 아쉽게도 이번 회의에 참석 못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닐 김 아시아주 대표님이 호소에 호응해서 어젯밤에 밤 비행기로 북경에 도착했고 아침 새벽 5시에 다시 이쪽으로 날아왔습니다 동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제기구, 여러 직업, 모든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아름다운 홈집구의 맘산을 준비하시느라 감사 한국어 학습지원 제가 언급했고 그는 한국어 학습지원 평균과 함께 할 때 정 의장님이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호보광 지원 이장님이 제일 먼저 이 국제기구에 가입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국제기구 헌법에 대해서 그 개념을 모호하게 잘 몰랐는데 1년간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는 국제기구 세계록색기구기구의 헌법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 내용은 서얼, 한장에 생략한 것입니다 이 헌법은 한국 서울에서 한국 한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헌법을 우리 같이 이 헌법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헌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의 청두, 청칭,北京, 상하에 많은 이른도와当地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와 다른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저도 태도 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사천성 성도인, 도시인 성도, 중경, 북경, 상해 등지에서 여러 장관과 여러 영도님들이 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표면에 decided to go and share with us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저희는 국제기구의 국제기업, 국제기구의 기업 상품을 운용하고 앞으로 잘하는 이 방면에 저희들은 공부를 잘해서 우리 책임과 책무로 생각하고 잘 공부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이组织과 이组织一起 왜这个宇宙 정의장 항상谈宇宙의 문제 왜这个宇宙 왜这个地球 왜各국의社会 贡献我们的绿色的力量 앞으로 저희들은 총기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우주를 위해서 우리 지구를 위해서 우리 각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여기에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谢谢 네 중간중간에 한국말이 들리니까 더 환영 인사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현재 필리핀의 폭풍으로 인한 자연재산 재해가 생겨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님께서는 자리를 못 해주셨고요 하지만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두카이 분께서 필리핀 정부를 대표하셔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국제기구 세계 녹색 기호기구의 포럼에 참여하면서 더 폭넓은 참여와 전공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리아 페마 두테르테 분을 여러분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마리아 Ferma Duterte, 전국의 Президент입니다. 저는 얌어낸와 얌어낸와 얌어낸을 전국의 프리데드 롤드가로아 Duterte as well as our country,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정통을 대표하고, 필리핀 나라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데 대해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I also represent a non-government organization called Saqib Sierra Madre Environmental Society, which literally means Save Sierra Madre. It also represents its organization's name, but it represents its organization's organization's organization. In turn, Sierra Madre I am a 필리핀 지방의 조직 대표이기도 합니다. We also love the nature and love the nature. In turn, Sierra Madre is the longest mountain range, and is located in the island of Luzon, spanning seven provinces from north to south, and is home to thousands of indigenous peoples. It is also the largest tropical rainforest, and hosts a huge mass of biodiversity in terms of flora and fauna, while containing the germplasm of tropical medicinal plants. In her hometown, there is a huge huge mountain. The name is... I'm sorry, I'm not very清楚. This mountain has been extended to seven province. It's very long. And there are many住民 that have lived there. And they have a very豐富的植物 and自然環境. It's a very precious place. In our country, there are rivers. This river is a river that has been connected to seven cities. It's a very beautiful city. It's also a very beautiful city. In our Philippines, there is also a river. I am here upon the invitation of the NGO WGCL country president, Isra Kim, who came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particularly the office of cabinet secretary on participatory governance, to participate in this prestigious forum. Your advocacy for climate change, the environment, as well as healing, and wellness, well with our government, as well as my organization's advocacy. He is very happy to get the WGCA president's invitation, and the government's great support to participate in this debate. This opportunity, I am so grateful to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Union of the Philippines, the European Union of the Philippines, the European Union of the Philippines. I am so grateful to the European Union of the Philippines. Saqib Sierra Madre is, among others, indigenous people-oriented and is a multi-sectoral NGO dedicated to the conservation, preservation, protection, and a certain extent managing of the environment, specifically the Sierra Madre Mountains. In particular, we monitor the watershed and dams that supplies 90% of waters of metropolitan area Manila, our major metropolis. We raise awareness of the culture of indigenous peoples who have guarded and sustained the mountains and its rich resources. Yes. Our names are good. We see our staff members. I'm so grateful to them for our education Vele 이 나라에서 산맥을 보호하고 저희들이 문화, 그리고 저희들이 역사도 보호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저희들 산에서 흘러내려온 이 자원을 보호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서 저희들이 음룡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호들어는 여러 가지 행사에 의해 공정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큰 행사에 의해 공정한 상황이 있습니다. We are here to listen, learn, and cooperate. We look forward to discover possible opportunities and synergies that is funded by our common concerns for Mother Earth and the impending threat of climate change. We look forward to the new technologies of Korea government and any other government participating here that can be adaptable to our country, that we research and develop with the end view of harnessing and in sustained manner the power of nature and its compact on the human race. Chinese, Mongolians, Filipinos, and Koreans are alike here on Earth.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invitation, Mabu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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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 하여금 감동받고 앞으로 꼭 이 업무에 잘 임할 것을 태도 표시합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환영 인사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다음은 국제 포럼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글로벌 의장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환영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있었기에 이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의 헌법 설계자, 또 집행부 의장이자 글로벌 세계본부의 총의장이신 빅토리 리 총의장님,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동은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의 헌법 설계자, 또는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의 헌법 제계본부의 총의장, 빅토리 리 총의장, 빅토리 리 총의장입니다. 일어나서 인사해 주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설립 임원 집행부 이사기엄 디자인 방송의장이시죠. 김성민 의장이십니다. 다음은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아시아글로벌 세계지원본부의 대표이신 다니엘 김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은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동남아시아 글로벌 세계지원본부의 대표이신 김동성 대표이십니다. 동남아의 대표 진동생 다음은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글로벌 본부 대표부 및 대표 지원 의장단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일일이 호명을 못해 드리고요. 지원 의장단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원 의장단 여러분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호명은 내일 또 포럼에서 일일이 다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참여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원래는 저희가 한 말씀 다 들을 생각이었지만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후명을 해 드리면 일어나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환영에 인사해 주신 분은 제외를 하고요. 지금 저희 회장단의 회장단은 지금 안정돼요. 실크로드 국제문화경제무역합작교류조작비서실장이자 중국 도낭지역 경제와 산업국제화 발전연구회 회장, 북경대학 차하르학회 연구원, 감숙성행정대학원 객좌 교수이신 홍홍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홍홍 선생님, 고지원화경제무역합작교류조작비서실장 국제기구, 세계녹세기후기구, 아시아글로벌 세계지원본부 지원의장이자 중국지혜과학연권원장, 중국 삼양시의 정치협상위원 상무위원, 세계도시발전전략연맹주석, 북경대학 지혜상설 및 디지털무역과 재팀팀장이신 후보강님께서 자리에 주셨습니다. 홍홍 선생님은 국제기구, 세계리소치호기구, 야조環球세계지원본부 지원의장, 중국지협科学研究원회의장, 세양政治시장 상회의원, 세계정치파전전략렴공주식, 그리고 베이징대학 지협상회의원, 전지협과학연구원장, 진입자치에.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아시아글로벌 세계지원본부 행정지원위원이자 중국 보건협회 기구양로분협회 비서장이신 우중환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우중환 선생님 국제기구, 세계기구, 세계지원본부, 행정지원위원, 중국보건협회기구양로분협회 비서장 후봉 벨기에 해외화교과학창업연맹 주석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호풍 빌리스 해외 화채科学창업연맹 주식 장홍발 중국국전략포럼 조직위원회 비서장이자 중국관리과학연구원 위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장홍파 중국국전략론단 조직위원회 미수장 중국관리과학연구원 위원 중국교통대학교 동생회 미수장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아시아글로벌 세계지원본부 전자상거래 아시아지원위원이자 중국화당국제회장이신 왕솔이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중국화당그룹 총재 비서이신 동현강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중국화당국제의 동생장 동사이 조직위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저기 뒤에 화개이십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아시아글로벌 세계지원본부 건강 및 교육중국지원위원이자 중국국가교육국제화시범구 지도위원회 비서장 또 국경사범대학 중화국학원 집행원장이신 차이밍지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蔡明志 선생님 국제기구世界綠色기후기구 亞洲環球世界资源本部健康及教育 中国资源委員 中国国家教育国际化 示范区指导委員会秘書장 北京大学北京示范大学 中华国学院 执行委員执行院长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아시아글로벌 세계지원본부 문화힐링 중국지원위원이자 국경사범대학 중화국학원 교수 철학가이자 서법가이신 왕수민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아시아 글로벌 세계지원본부 행정중국지원위원이자 북경사범대학 중화국학원 교수 조교이신 유민 씨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국제기구, 세계 리서치호기구, 야중환철시지원본부 행정지원, 중국지원위원, 베이징시반대학 중화국학원 교수 조교, 유민 교수. 어디에 계시죠? 유민 교수在哪裡?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지원위원 겸 대만투자협회 상무부 회장, 또 정협생물과학기술회사 회장이신 취안방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취안방 부품, 국제기구, 세계 리서치호기구, 지원위원 겸 타이완 토지체회 장무회장, 징예 생물科기 공시의 동시장. 대만투자협회 상무부 회장이자 정협생물과학기술회사 회장 비서이신 마위파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위보, 타이완 토지체회 상무부 회장, 또한 정협생물과학기술공시의 동시장의 미술장.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아시아글로벌 세계지원본부 지원의장이자 중국 중경시 기업가협회 부회장, 중경현대농업과학기술지원협회 부회장, 중국 기주성 빅데이터 산업보육센터 주임이신 황주화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황지화 선생님,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아시아글로벌 세계지원본부 지원의장, 중국 중칭시企業자협회 부회장, 중칭, 현재 농예,科学지수지원협회 부회장, 중국 기주성, 다수지, 산예, 바우윈, 중심 주인. 수더화의 중격 박마봇농업과학기술유한공사 총경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수더화의 종칭 파마 농예, 科学지수 요생공사의 총진이. 첸봉 중국 귀양 정보기술연구원 상무부원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첸봉 중국 귀양 침벅 산예지수 연주위원 창무 부원장. 묘칭 귀주성 중국 과학 기가속화기 유한공사 회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묘칭 귀주성 중국 과학 기가속화기 유한공사 회장. 조춘샤 귀주성 빅데이터 보육센터 부주임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조춘샤 귀주성 다수지 바우윈 중심 부주임. 류핑란 중경 현대농업과학기술지원협회 비서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류핑란 중국 현대 농예科学지수지원회 미술장. 류싱 중경 운일산업그룹 총재판공실 주임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류싱 류시 총칭 유이산예지단 총재방무수 주임. 홍진 셰이크로드 경제합조직 귀주성 연락사무실 주임이자 귀주성 금화물류 유한공사 회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홍진 셰이크로드 경제합조직 귀주성 연락사무실 주임, 귀주성 진화물류 유한공사 회장. 사천성 무협성 성무술연구회 비서장이자 사천천 공문화전파 유한공사 회장, 해남도 청성영화유한공사 집행이사이신 조소위인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o i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류후이 성두 해외여행사 총격리께서 잘해주셨습니다 류ĩ 성두할아앨려energy서 류지용 시선성 무수양에서 무술연구회 일원께서 잘해주셨습니다 박재림 제중국 한국인 문화예술연합회 회장께서 잘해주셨습니다 박재림 제중국 한국인 문화예술연합회 회장 중국에서 오신 모든 분들을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동북아시아의장단들의 소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관계상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시아의장단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시아의장단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시아의장단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리핀 참여인사입니다 중국이 녹색을 안보로 인식하고 녹색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필리핀도 신중히 다가가기 위해 인식하고 있는데요 폭넓은 지식계 소유자이시며 필리핀 국가방위 안보대학 박사이신 엘바 크루즈 박사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국가 환경단체 위원회 이사로서 기후 환경 변화에 대비해 한다는 정책에 동의하고 국제기구 세계녹세기후기구와 동조해야함을 강조하는 단체장 대표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산티아고 아담씨입니다 산티아고 아담 필리핀 국가 환경단체 위원회 이시 산티아고 환경 변화 산티아고 환경단체 위원회로 산티아고 환경단체 위원회 이시 이제 모든 참여 인사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조금은 섭섭하시겠지만 또 내일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VIP 기업들께서 와주셨는데요. 또 내일 발표도 있으니까요. 내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불이익을 드립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조금 즐기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양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국악연주팀인 가짐팀의 공연이 있겠는데요. 가진이라는 이름은 한국말로 다 가졌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음악으로 모든 것을 가지겠다는 큰 포부를 가진 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팀, 우리 가진 국악연주팀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은 촉색곡이고요. 처음으로 춘향가 중 사랑가 먼저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요 춘향가 도련님이 사랑가로 업고 놔난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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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암해도 내 사랑아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다르르륵 무엇이 난 발라버리고 붉은 점 움푹 다어 반간 진수로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지금 털털게 살고 작은 이 도령 서는데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저리 가거라 뒷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구도 서라 잇속을 보자 암해도 내 사랑아 둥둥둥 내 낭군 오호 둥둥 내 낭군 도련님을 얻고 보니 조을 호짜가 절로 나 포용 착야 그 모란 화 탐화 봉접이 줄 시국 소상 동정 질뱅이 일생을 보아도 줄 오르구나 둥둥 둥둥 오호 둥둥 내 사랑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기악곡인데 노래 없는 기악곡이고요 한국 민요를 모아봤는데요 한강수 타령이랑 그리고 미량알이랑 그 다음에 군밤 타령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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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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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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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difficult 변수. 안녕. 안녕.